여행 첫 선택지, 울쥐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 가는 길 begging 어마어마, 그리고 빨라요 비가오마이발만 뒤로가 오마이 엄마, 여기 오, 일로 왔는데 오케이? 엄마 그럼 부개중심이 있어 됐어 소인은 투스도 오픈 이맘만 도망가요 그게 안 망치게 되는데 чего? 아, 맘 꼭 괜찮다 혼자 먼저 비극히 손을 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배가 잘 타고싶은데 안나와더라구요 진짜 잘 타고싶은데 안나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풍경 좋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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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